초등학교 12위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유식입니다. 문양 예양의 도시 강릉. 강릉은 붉은 소나무가 있어서 빛나고 경포호수는 달빛이 있어서 빛나듯이 우리들 하늘이 천리길을 달려와서 친구를 두덩게 안아서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한각과 진각을 맞은 친구 여러분 모처럼의 문화여행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재미난 추억을 많이 만드시고 정다운 시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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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